안녕하십니까 네, 무대 가운데 네, 표시된 곳에서 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경호씨는 낭마리게 영을 반 스타작권과 하이 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래 모습은 늙고 초난 운명가수 서동이천이라고 하죠 정경호 바라봐 주시고요 정경호씨는 파격적인 이 영과 색다른 연기변심 기대해주셔서 좋습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 어, 도도한 모습 좋습니다 예, 스타작권과 하이 영의 모습은 지금 벌써 며칠이내로 왔죠 손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왼쪽도 한번 자연스럽게 날아가주시고요 네, 우리 정경호씨 이번 또한 너무나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루와 두루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박성호씨는 암바바빙이는 톱스타 몬태광역을 맞추셨습니다 매혹적인 톱스타인 모습 뒤에는 하이의 영혼을 해소하러 온 선대한 악마가 뒤들어졌다고 하죠 네, 왼쪽 살짝 몸을 틀어서 날아가주시겠습니까? 대각선으로 네, 감사합니다 자, 박성호씨는 악마의 유보 벌써부터 기다렸을 때 어? 다 쉬었나 그랬어? 오른쪽 한번 끝까지 예, 굉장히 많은 우리 출신 분들 계신데 네, 오른쪽도 네, 우리 카메라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드려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이솔씨는 하이의 영혼을 빼앗긴 불운의 밀주 김일경 열을 받았습니다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되는 일 하나 없는 어두운 인생에도 이만하에 하나 톱만큼의 빛나는 일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직접 기타를 치면서 네, 여기를 권한다고 하는데요 시어솜 라이터로 변신한 이솔씨의 노래 네,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시원한 몸소 보여주시겠습니까? 약간 코믹이 맞으십니까? 네 기분 좋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써 약간 하트도 네 아유, 예쁘다 네, 오른쪽 끝까지 한번 더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네 우리 이희설씨였습니다 김일경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잠시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주시고요 이엘씨는 소울레터의 수장이다 악마를 사랑하는 여자 지서영 역을 맡아 연기 변신을 예고합니다 네 예민하고 까치나 칼이 유일형의 커트로라는 걸크러쉬 대표라고 하죠 무엇보다 악마를 사랑하는 만큼 박성흠씨와의 특별한 시너지도 기대가 됩니다 어우 지서영 따거나 쉽고 고도한 눈빛 네 금발이 이렇게 또 커티머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네 너무너무 멋집니다 우리 지서영 역의 이엘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장의 곳에 위치해 주시고 왼쪽부터 바라만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실은 몬테네그룹에서 온 4차원 손년 루카여을 맡아 그의 활력을 들었다고 예정입니다 네 정백도 바라봐 주시고요 얼굴 천재 루카는 악기까지 만남으로 달라는 음악 천재라고 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유치샷 소동철을 찾아 한국까지로 그의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요하게 한번 미소를 좀 내어주시겠습니까? 네 아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공포기인데 배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시 감사합니다 네 해냈습니다 네 와 아 이게 정말 어 마음이 진짜 궁금해지네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 근데 이거죠 예 레전드 콤비란 이것이다 가위바위보 어 어 쭉 예 어깨를 통해서 왼쪽부터 한 번 다시 봐 끝나보면 왼쪽 왼쪽부터 다시 한 번 예 조금 더 다져간 모습으로 예 정경호 박성우의 과연 영혼의 가을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정말 다져간 포즈입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가운데 가운데 정면 한 번 더 네 네 저희 레전드 콤비의 또 다른 모습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대해 주시면 단체 촬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설씨 이엘씨 이엘씨 송강씨 무대 위로 다시 한 번 놀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좌측부터 정경호씨 박성욱씨 이설씨 이엘씨 송강씨 순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이설씨를 기준으로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왼쪽부터 시선 통일해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다섯 분을 한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불때 7월 31일 수요일 첫 방송 예정입니다 네 정경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볍게 손님사로 네 감사합니다 이 다섯 분의 금강 캐미를 말라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단체 촬영이니만큼 화이팅 아 하트로 먼저 네 왼쪽부터 말라주시고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네 여러분들이 거기서부터 많은 화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불때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파라리 보다 바라의 길로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네 자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파이팅 네 정경부터 네 좋습니다 많은 기능 부탁드립니다 왼쪽 한 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파이팅 매주 수목밤 매주 수목밤 9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파이팅 7월 31일 수밀 9시 30분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성 배우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으로 포토타임 마치고요 왼편에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손 자리라서 그래요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거 네 그런경우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저희 공동 인터뷰를 위한 무대 준비가 끝나는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